안녕하세요. 팝핀 댄서 양지윤 J-10이라고 합니다. 팝핀은 거의 모든 장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, 베이직 요소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팝핀을 배우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 넘버원 데프댄스쿨 오세요. 대한민국 넘버원 데프댄스쿨 오세요. 대한민국 넘버원 데프댄스쿨 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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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